자 세번째 질문입니다 어 지형도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렸구요 세번째 질문 실크로드 상의 오아시스 도시는 착박한 땅이었나 우리는 보통 그 오아시스 도시 하면 지금 보신 사진과 같이 야자수 몇 그루와 세미 있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실크로드 사이 등장하는 오아시스 도시를 작은 동네 수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작은 동네 오아시스 도시에 국가가 나라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요 전략적인 요충지가 아닐 것 같은데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하면요 계속 강조 드립니다마는 텍스트나 평면 지도만 가지고 실크로드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은 좀 이제라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천산 남로 핵심 도시인 쿠처 그리고 아커스 위성 지도입니다 북쪽의 천산산맥을 보면요 만년설이 있죠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만년설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중 안정적인 강물이 흘러내려온다는 이런 자연 조건이란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보시는 사진처럼 이 부채콜 모양 국토지리 시간에 배운 거 아닙니까 이거 충적선상지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형성돼서 대규모 농지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물줄기가 농토도 적시고요 더 내려가서는 카구에는 큰 습지하고요 이런 초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쿠처 지역 하단부에 있는 사진 밑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호수인데요 여기서는 목축도 가능한 그런 자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아시스 도시는 때로는 몇 십만 명 이상도 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고요 강수량이 연중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황하 유혹의 화북평원 같은 곳 이런 곳들은 수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요 농사짓기에 사실 굉장히 불안한 구석들이 많죠 또 가뭄이 들면 완전히 황폐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요 오아시스 도시는 상대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더 일반 평원보다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동시에 목축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살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아시스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지도는 하서주랑 하서회랑이라고 하죠 하서회랑은 일본식 한자 표현인데요 그 지역 지영도입니다 각 도시마다 만년설 물줄기가 흐르는데요 이 오아시스 도시예요 무이, 양주는 오그화가 흐르고 있고요 이어지는 장액감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흑화 요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만리장성 서쪽 끝 관문인 가역관이 있는 주천은 복대하라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무차가 도낭분기점인 과주는 소르카가 흐르고 있습니다 서유기의 실존 입문인 현장법사의 대당 서역기에 나오는 소르카입니다 이 도시들을 흐르는 강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기련산맥, 주능선 기련산맥은 천산산맥보다는 만년설이 적긴 합니다만 여기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주능선에 있는 만년설을 수원지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도낭 같은 경우는요 도낭은 당하가 흐르는데요 기련산맥과 아흘진산맥, 골륜산맥 지맥이죠 아흘진산맥의 중간지대, 사각지대의 이 지점에서 물줄기가 발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낭은 다른 오아시스 도시에 비해서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수량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도 도낭에 가서 보면 당하 물줄기가 시내까지 미치지 못하고요 중간에 흘러오다가 사막 지역 특성도 있다 보니까 물줄기가 사라지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이런 지형도를 보면 평면도가 아닌 지형도를 보면 그 산 기슬기에 있는 도시가 수량이 어떠했으며 수원지의 특성에 따라서 연중 물의 양이 안정적이었는가 아니면 대단히 불안했겠는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때로는 전략적 요충지가 어때 있으며 전쟁사에 있어서는 장기전을 펼쳤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가 이런 여러 형태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만 정확히 봐도 그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운명의 길을 걸었을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조금 전에 오아시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문명의 흥망성세 흥망성세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후 환경 요인이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환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요 자연 조건이 일태면 천년 전에 자연 조건과 지금 자연 조건이 같을 수가 없겠죠 자연 조건이 변화된 건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그 수평성된 정도 이 정도가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 예로써요 나무 한 그루가 사실 귀한 사아시아의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죠 레바논 같은 경우 고대에는 엄청난 삼림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박재료 등으로 막 나무를 베면서 사막 지도가 가속화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또 황하 유혹을 볼까요? 황하 유혹이니까 하남성, 하북성 지역이 되겠죠 춘추 전국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여기는 숲이 엄청난 숲이 있었습니다 좋은 숲이 있다 보니까 또 기후가 온화한 시기도 있었고요 코끼리, 코풀소 등이 서식했던 이런 환경이었는데요 점점 서식지가 줄어들죠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또 농지 개관 등등 그런데 송대까지도 양자강 이남 지역인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밀리고 밀려서 온남성 남부지역밖에 없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린가 하면요 고대 문명의 중심도시가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연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공부는 지역 지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환경 변화도 연동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금동대향로죠 여기 코끼리가 새겨져 있는데요 코끼리가 새겨진 향로를 발견하고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동북아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지는 못했는데 상상으로 그렸다거나 또는 구전으로 전해 듣고 이것을 제작했다 이런 황당한 해석이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은 지금도 사실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바로 지구 기후사 또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체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